지금 가즈아 한민철 영상에서 편집하는 중 산책하러 왔어요 백플릭 카드 남친 핵불이로 왜 이렇게 이렇고 잠시 후 누가 째려도 되지? 견제리 선물 사왔다 제리가 좋아하는 음식이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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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무슨 중간이 없어? 제리 아니 본인이 들고 왔어 이거는 아우 과자 대비 누나 오늘 피곤하대 내가 또 얼마나 또 좋아하시려고 이러실까 깨끼에요 이래저래 깨끼는 참 자는데 애로사항이 많나? 제리 때문에 코를 골지 않나 알람 따가고 파워드가 좋지 않나 이게 이렇게까지 소중하다고? 안되겠어 그동안은 안 소중했었어? 이거 압수야 압수 압수 자고 일어나면 내일 줄거야 어 내일 줄게 경아가 언제는 계란 좋다고 그러고 원숭이 좋다고 이거 모르고 앵그리버드도 다 모르고 내 손을 발로 꼭 잡았어 건드리지 말라 이거지 아 이거 뺏으려고 하면 더 그러고 좀 놔둬보자 지금 봐서는 근데 밤새 이럴 것 같네 그때 원숭이 때문에 울었었어 밤새도록 깨끗 똘망똘망하다 그때는 원숭이 때문에 울고불고하고 안고 하고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가지고 나간걸 내가 밖에 던져버리려고 그랬더니? 던진거 아니었어? 던져버리려고 아예 자라고 여보 그쵸 원숭이 아루 와 한난도 잠 못잘했어 범죄를 달라고 범죄했어 1시 50분이야 제리 왜그래 무슨일이야 난 몰라 난 뭐야 이제야 바라나지지 잠시 누나는 알고 있어 방금 헝아 헝아가 물 마시러 갈 때 따라가면 안되지 2점이 있었거든요 진짜야 아니야 누나가 안 숨겼어 진짜야 누나가 진짜 진짜 안 숨겼어 누나가 진짜 진짜 안 숨겼어 오오오 빨리 자 일로와 깨끼도 자 깨끼도 자 깨끼에요 빨리 쟤도 자 하루 밤 자 우려나면 잘생겨 옆에 여기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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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hike axis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